글로벌 치과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기업 더욱 특별해진 오스템 임플란트에 오스템 개원박람회와 오스템 미팅 2022 서울이 대망의 막을 올립니다 이번 행사는 6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 상설 전시스토어와 대강당에서 펼쳐지며 대한민국 치과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대놀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먼저 6월 11일 오스템 개원박람회는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에 새롭게 오픈한 치과계 최대 규모의 상설 전시스토어에서 진행되는 특별 행사로서 치과 개원에 필요한 개원 입지, 금융, 인테리어, 의료장비, 세무, 병원 경영정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하며 개원 준비부터 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민을 해결해드릴 유익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원박람회에 이어 6월 12일에 진행되는 오스템 미팅 2022 서울 이번 행사는 일상이 즐거운 디지털 치과를 주제로 다양한 임상 케이스와 명강연이 펼쳐집니다 박창주 교수, 오승원 원장의 일상을 즐겁게 하는 디지털 수술 김종훈 교수, 김희철 원장의 디지털 보철 강연 신영균 원장의 스마트한 3D 활용법과 미국 닥터토마스윤의 CBCT 디지털 강연에 이어 디지털에 대가 허인식 원장, 배정인 원장이 디지털의 도입으로 변화된 치과 진료와 치과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정현준 원장과 함께하는 오스템 미팅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소수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전학수복을 디지털 수술로 완성하는 놀라운 현장을 전해드리고 5명의 좌장이 함께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더불어 개원 준비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OIC 세미나 수강권 등 약 5천만원 상당의 푸짐한 경품과 함께 양일간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스페셜 이벤트로 무료 프로필 사진 촬영과 선착순 200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됩니다 이번 행사의 참가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배놀 사이트 또는 QR코드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과 개원을 위한 가이드가 되어줄 오스템 개원박람회와 일상이 즐거운 디지털 치과로 선도할 오스템 미팅 2022 서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